쇼 성인가요 패스트2 오늘 첫 무대는 태진아 강남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사람 발자부터 물려드리겠습니다. 사람 발자 시간 문제도 난 사람 발자 알 수 없도가 엊그저께만 해도 빈털털이 될 수가 3일만에 사장이 됐다 이 사연이 어떤 건지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난 세상에 난 이럴 수가 있어 봉곤 한 장 사놓은 게 강첩이 돼서 하루아침에 사장이 됐더라 사람 발자 시간 문제더라 사람 발자 시간 문제더라 여러분! 여러분! 그게 소리 질러봐요! 사람 발자 시간 문제더라 사람 발자 알 수 없도가 엊그저께만 해도 발자 시간 문제더라 이 사연이 어떤 건지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난 세상에 난 세상에 난 이럴 수가 있어 회장님 반대 딸과 결혼을 해서 하루아침에 사장이 됐더라 사람 발자 시간 문제더라 사람 발자 시간 문제더라 사람 발자 시간 문제더라 사람 발자 시간 문제더라 Himself 바라야 사람 발자 시간 문제더라 사람들이 인 55